코로나19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합천의 한 50대 공무원이 과로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56살 A씨는 지난 18일 밤 9시쯤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A씨는 숨지기 전날까지 방역과 긴급 구호물자 전달, 발열 확인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합천군은 A씨가 과로사한 것으로 보고 순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